집중! 아까 전에 이 맵에서 이겼던가? 어 여기서 이겼지 이긴 맵이면은 이길 수 있겠지 이 맵은 이겼어요 이 맵은 이겼어요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제발 들어와 부탁해 어 뒤에 로드 여기! 오케이 아 이게 안 듣는거야? 너무 대충 짰나? 오케이 오케이 개미 쳤지 지금 이씨 개미 쳤지 개미 쳤지 개미 쳤지 개미 쳤지 지금 개 뒤를 한 번만 안되지 지금 어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해? 살아 돌아가기 개뿔 미안해 나 너무 무리했다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지렸다 야 아 형들 이렇게 형들 이렇게 야 어 아나짱 어 로드오 소리들린다 우리팀 로드온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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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시우도 로시우 또 혼자 가놔서 자 저 궁 있어요 어허 나도 궁 있어 음 로시우도 개념은 있네 가자 내려와 내려와 들어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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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아우 우오킹이 못해줬는데 오우, 이거 지도가 아아아아 나 죽었어 아니, 내 리퍼가 킹단이었어 뺏어야 되는데 지금 엔조니 다 피가 없어 뺏어야 돼 뺏어야 돼 뺏어야 돼 뺏어야 돼 야 저거 되돌려 버리네 아아 괜찮아 괜찮아 야 나 줌 피해량 금이야 탱컨대 어 애졌다 아아 바로 들어가면 돼 바로 들어가면 돼 아 그나마 지금 어 다행히 루슈가 있긴 한데 아 루슈가 죽었네 일단 있어봐 일단 있어봐 아이고 어이구 아우씨 제가 그래도 방을 해도 반응중이에요 아이고 죽을거같은데 아아 이건 뭐 방을려고해도 당당한 트롤인 팔로우 고마워 당당한 트롤 따위는 없어요 여기 당당한 승리 많이 있을뻔 고맙습니다 팔로우 아 아 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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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요 겐지 다운 뒤에 디바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네 뒤에 디바 아아 진짜 이 디바가 애들 이렇게 많은데 날무네 이 디바 신다 아아 내가 지금 안 뚫리고 있어 아직 안 뚫렸어요 어 뚫릴만한 상황은 아니야 지금 아 2명이 다 뚫릴만한 상황이었어 근데 어 그러네 뚫렸네 모드 오브가 모드 오브가 와서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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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하면 안돼 아아 루슈 또 끊겨 안돼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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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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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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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세다 갑세다 어어어어 왜왜왜왜왜 어 나 진짜 놀랬어 나 지금 난 강해졌다 펜 olvė 엉 Ass 어헤 Aye 이어 duas 구쓸려고 했는데 지금 애들이 얼마 없애 애들이 얼마 없는데 엉 하하 진짜 이거 왜 뺏을만해 지금 뺏을만해 지금 뺏을만해 지금 쟤는 재정비했네 아 아 뭐와 뭐와 아 이렇게 잘한 판을 또 한 방 갑시다 한 방 갑시다 자 들어갑시다 좀 맞으세요 좀 맞으세요 좀 맞으세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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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아 창대 로시오 궁 아 아 아 일부러 리포크 돌렸던 우리 팀 다 좋을까봐 아 아 왔다 그래도 좋은 싸움이었다 수고해요 아 아 아 YGTH 팔로우님 아 YGTH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3금인데 하이라이트가 없어 나는 아무튼 이모판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뭐 이런거는 솔직히 밀어줄게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옮간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그래 이런걸 진다 그러면 멘탈이 날아간다 보기에는 열심히 해야지 생각 드는데 옆에서 똥싸는 막 이렇게 나가는 애들 똥싸고 막 못하고 막 이런 애들 일어난 게 있으시면...